테스트 피아노 안녕하세요. 덕气있는 재 x 피아노의 김지영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재 x 피아노를 치고 싶은데 정말 많은 질문을 하거든요? 이런 질문들 피아노를 얼마나 많이 미칠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나 많은 지식 혹은 화성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 되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예 지식이 없어도 되고요. 피아노에 대해서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해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클래식을 시작해서 접근하는 방식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어느 정도 가요라든지 기존에 공부를 좀 음악적인 부분들, 현대적인 실용음악적인 흐름들의 대중음악적인 부분들을 공부하신 분들도 다 가능합니다. 솔직히 접근하는 방식에서의 접근 방식만 조금씩 다른 것뿐인 거고요. 만약에 클래식을 내가 오랫동안 연주를 했어요. 클래식을 연주했는데 내가 이 클래식을 재즈로 좀 더 가고 싶다고 하실 때는 솔직히 이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악보를 굉장히 잘 보세요. 클래식을 전공하신 분들 굉장히 특징이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악보에 있는 재즈를 좀 보시면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 누구냐면 어떻게 되냐면 렉타임이죠. 렉타임 음악이 좀 모든 악보들이 악보와 돼 있거든요. 굉장히 좀 옛날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렉타임 하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아니면 악보와 되는 재즈곡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도 꽤나 괜찮을 것 같아. 크로스오버 재즈. 크로스오버가 재즈하고 다른 장르가 섞이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클래식하고 재즈가 많이 섞이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클래식하고 재즈가 섞여있는 그런 스타일의 음악들을 접근하셔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클래식 전공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쉽게 와닿을 수 있어요. 티마딩 트리오라든지 자클 루시에라든지 유겐키 캐로라든지 그런 분들 약간 유로피언 쪽에 혹은 일본에서도 제작을 한 팀이 있긴 하지만 유럽 중심의 클래식 중심의 그런 재즈들 이런 부분들을 섭렵하시면 나름대로 공부가 되실 것 같고요. 악보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니까 그리고 아예 가요반주 같은 걸 잘하시는 분들 코드에 좀 특화되어 있는 분들도 있겠죠. 코드에 특화되어 있는 분들은 코드적인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키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다? 2, 5, 1 같은 것만 좀 더 강화시키면 좀 더 선율적이지는 않지만 화성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의 재즈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통 리얼북에 보면 멜로디 있고 그 다음에 코드 있잖아요. 그 코드 중심으로 한번 쳐보시고 그 다음에 멜로디야 어차피 뭐 솔직히 말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수준이 거의 체르니안 100에서 30번 사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코드 중심으로 보셔도 되고요. 코드를 좀 잘 아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죠? 그리고 코드를 풀면 다 뭐가 되겠어요? 아르페이지가 되죠? 그거 풀려서 잘만 표현하면 솔로 바로 나오니까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예 모르는 사람들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죠.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블루스도 그냥 열심히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루스는 기본적으로 12마디밖에 안 되고요. 뭐 심플 블루스로 가면 코드 딱 3개밖에 없고요. 그리고 블루스케일 하나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한 달, 두 달 정말 재미있게 갖고 놓으세요. 갖고 놓으시면 됩니다. 어떤 형식이 있냐, 어떻게 잘 치냐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들 보면 잘 쳐야 된다는 어떤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잘 치는 것보다는요. 재미있게 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족이 되고 내가 신나는 걸로. 어느 순간이 되면 아 이걸로는 한기가 오는구나 이거는 내가 더 이상 발전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와서 뭐 한다? 공부하면 돼요. 처음부터 공부하면서 음악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음악은 기본적으로 내가 즐길 수 있는 정도로 먼저 시작하시고 그것이 익숙해지고 나한테 잘 맞다고 생각되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게 좋지 처음부터 아 재즈는 공부야 그러면서 이제 막 공부로 들어가 버리면 솔직히 이제 그냥 구경수랑 별반 차이 없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재즈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최대한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전 지식 스키마라고 하죠. 백그라운드 지식을 최대한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느 쪽이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도 속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의 성향과 또 그런 뭐랄까요? 재즈적인 부분에서의 접근 방식을 찾아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우선은 끌고 오게끔 먼저 하십시오. 무조건 안 되는 것부터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성향에서 내가 잘하는 것부터 먼저 찾아서 해보신 다음에 거기서 한계가 오거든요. 분명히 한계가 와요. 왜냐하면 뛰어넘어갈 수 없는 벽이 하나씩 공개하는데 그럴 때 이제 뭐랄까요? 선생님의 도움 혹은 영상이라든지 그런 워크샵이라든지 여러 피드백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후에 문제인 거고 처음부터 너무 학문적으로 아카리미컬하게 가지 마시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쪽으로 충분히 즐기세요. 충분히 즐기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지 지치질 않게 되겠네요. 그래서 무조건 피아노를 잘 쳐야지만이 짜지게 할 수 있냐. 그 말은 저는 솔직히 그렇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서 너무 피아노에 대한 어떤 억압적인 부분, 강압적인 부분들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봅시다. 지금 흰 건반, 까만 건반. 제가 만약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요. 솔직히 짜잔은 이런 개념이에요. 흰 건반, 까만 건반, 흰 건반이에요. 그러니까 양, 음, 양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손이 많이 없어요. 진짜 손가락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 피아노를 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치냐? 이렇게 치면 돼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리드미컬하게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괜찮죠? 나쁘진 않죠. 솔직히 소리가 좀 약간 뭉탱이로 이렇게 뭉쳐져 있어서 약간 불협적인 크래쉬한 사운드가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재즈는 기본적으로 이런 리드미컬한 부분에 더 신경 쓰는 거지 뭐 이렇게 피아노 잘 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다 항상 이런 개념이죠. 선율적으로 멜로디컬하게 잘 쳐야지 잘 치는 거냐 손이 빨리 돌아야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만 접근해 버리면 재즈 굉장히 한쪽 면만 보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으로 보시면 진짜 아까처럼 극단적이지만 아예 손이 없는 상황에서 재즈가 되겠냐? 실제로 재즈 뮤지션 중에서 소아마비가 있어서 오른쪽 손을 아예 못 쓰시는 분이 있어요. 흑임 연주자인데 왼손으로만 컴핑하고 솔로 다 하거든요. 한 손으로. 근데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재즈라는 음악을 너무 뭐랄까 어떤 정형화된 틀 안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잘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이렇게 유도하면서 즐기면서 가세요. 그런 다음에 한계가 느껴지는 걸 스스로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도움, 책이라든지 워크샵이든 피드백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뭔가에 도움을 받아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끔 준비하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재즈 피아노를 너무 뭐랄까 진입 장벽이 되게 높은 어떤 음악으로 사람들이 좀 인식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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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